저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대해서 발표할 전 다함이고요 저희 목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와 플러터를 연동하고 호스팅 기능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플러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플러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것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셔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베이스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백엔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을 하고 개발자가 신속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증기능 구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베이스 호스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호스팅 서비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어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먼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추가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으로 제 번호인 oss101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중이고요 네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들어가주시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호스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호스팅 시작하구요. 네 우선은 그 호스팅을 하기 전에서 pubspec.yaml 이라는 파일에 대해서 요 이제 파일베이스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금 검색을 했었구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3.1.0 그리고 어스 그 인증 같은 경우에는 5.1.0 그리고 클라우드 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엔 5.0.1로 진행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요렇게 추가를 해줬구요. 그러면 자동으로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요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의 채취pt를 통해서 받았던 이제 메인.다트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근데 요게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. 이제 파일베이스 옵션스 점 다트 파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아까 파일베이스 CLI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줬구요. 그리고 다음으로 파일베이스 로그인을 해줬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만약에 잘 Chopin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도 rest glassesaultasm Lösigno 그래서 다들 공개할 건데요. 그러면 오늘 오늘 회사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Mistrz hárig요. 좀 주세요. distrustÉ вот 그럼 네 이렇게 설치가 됐고 파일베이스 로그인 이게 원래 제 컴퓨터에 로그인이 바로 되어있어서 로그인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네 아까 밑에 오류가 있어서 로그인.스크린.다트 파일을 임포트 한번 해줬고 그리고 아까 밑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options.dat를 설치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저는 이제 파워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배쉬에서는 안 됐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파일베이스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최근에 만든 거 해줬고 저는 안드로이드랑 웹윈도우스만 해줬어요 그래서 ios랑 macOS, macOS를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체크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해제를 해줬고요 이거를 이제 쭉 깔아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려는 게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초기화하는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초기화해 주는 게 중요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줘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했고요 이제 그런 거 보여지는 건가요? 인정된 거 아니야 네 네 이게 설치가 되고 이제 오류가 사라지는 모습이죠. 이제 다시 Bash로 돌아갔고 네 일단은 저희가 웹호스팅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웹사이트로 빌드를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.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닛 명령으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주려고 했었구요.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호스팅 해주면 됩니다.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Public으로 해주고 네 이거는 이제 Flutter 앱의 경우에는 보통 Y로 진행이 됩니다. 이것도 이제 Y구요. 그리고 이게 GitHub랑 어느정도 연동을 해주는 겁니다. 저는 로그인이 됐어서 요거는 이제 바로 연동이 됐고 제 리포지토리를 입력하게 됩니다. 사실 아까 이제 파이어베이스 관련을 설치하면서 옵션 스타트를 설치하면서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미 진행해서 요거는 이제 Bash에서는 생략된 것 같구요.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파이어베이스 인이 시작하는 거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꿔줘야 될 게 아까 Public 함수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게 요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기본 화면이 뜹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수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구요. 그래서 저 RF Public 이걸로 함수를 지워주고 아까 웹을 개발했던 요거를 가지고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스팅의 배포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쳤구요. 요거를 해주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배포가 됩니다. 네 프로젝트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하시는 계획입니다. wei ta 나온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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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